멈추기 왜 이렇게 예쁘데? 됐다! 왔다! 안녕! 1, 2, 3 겟 줄 아잉! 겟 줄 마잉! 안녕하세요! 캣플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채터즈가 뭉쳤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바로 저희가 다슈 MC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짧게나마 캣플리안 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V LIVE를 익혔습니다 저희 오늘 어땠어요? 보셨어요? 끝났어요 너무 잘했어요 금발 미쳤다 잘 어울리나요? 너무 예쁘고 잘했었어 감사합니다 체리와 구름 맞아요 체리와 구름 맞아요 치아나 다연아 너무 예쁘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짱꾸 저 오늘 짱꾸 할 때 조금 많이 쑥스러웠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그 목소리로 뭐지? 오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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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그냥 다연이 아니에요? 오쩔티비 에휴 저 놈 같아요 뭐야 여기 여신 두 명이 왜 있어 뭐야 여기 여신 두 명이 왜 있어 콩순이 졸업 축하해 콩순이 졸업 축하해 콩순이 체롬 오쩔티비 예쁘다고 아주 칭찬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쌍둥이 같대 오오 약간 치인 룩에다가 머리색까지 이러니까 짱꾸 성대모사 해주세요 오늘 MC 해봤는데 어째어요 어쩔티비 저쩔티비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어쩔티비 저쩔티비 뭐 이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꾸루루룩? 어쩌고 저쩌고 잘했어 그리고 난 그거 오늘 처음 봤어 어쩔티비 그런거 진짜요? 왜 그렇게 너무 놀라시는데요? 엘리스 같대요 응 그렇네 하늘색 옷 난 예뻐요 이거 보고 머리 하트 우리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에피소드? 저는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다현이가 MC로 이제 왔을 때 대기실 때 그 다현이 이렇게 축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예쁘게 벽이 꾸며져 있었는데 그 중 풍선 하나가 의자에 떨어져 있었어요 노란색 풍선 그 해피 풍선이었는데 거기에 다현이가 딱 안고 일어나자마자 붙어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꼬리처럼 귀여운거에요 올려드릴게요 오늘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대기실 분 밖에 체다 치즈 이렇게 해서 저희 사진 같이 찍은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셨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리허설 할 때는 저희 둘 다 긴장해가지고 언니도 생각보다 처음이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너무 굳어서 웃지도 않고 로봇처럼 막 띠릭띠릭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들 풀려서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논도 마주치고 호흡도 같이 하면서 뭔가 되게 술술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리허설 한 번 하니까 생방 때 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호흡도 맞췄잖아요 이런거 하는거랑 언제 이렇게 볼지 되게 자연스러웠어야 했는데 뭔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고 이렇게 하는게 너무 짜여져 있지 않은 듯이 나왔어야 했는데 시작 더 슛 플레이 이런걸 했었죠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기방기 뿡뿡방기 어 나 저거 들어갔어 어? 이거 좀 이해가는거야 이것도? 나 이런거 좀 느려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런거 좀 알려주세요 나 들었어 이거 너무 잘했어요 최다티즈 냥 너무 자연스러웠대요 오예 아니 처음인데 너무 잘하더라구요 오늘 어땠어요? 저도 조금 잘했다고 생각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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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조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일단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딱 스페셜 MC로 다현이가 갈거였을때 너무 놀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구요 그리고 또 최다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이라서 뭔가 떨렸던거 같은데 다현이가 옆에서 있으니까 든든했고 그리고 뭔가 호흡을 맞추면서 눈을 맞으실때마다 웃긴거에요 저는 짠것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조금 더 풀렸지 않았나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니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알아? 이건 알아요 뭔데 이게? 어쩔티비 있잖아요 그냥 그 티비말고 아무거나 같이 붙이는거죠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몰라요 저도 어쩔 케이플러 어쩔채형 어쩔다형 어쩔채다즈 어쩔채다즈 최다즈 그거 하려고 했어 그거 하려고 했어 그거 하려고 했어 그거 하려고 했어 바비 인형처럼 생겼대요 오케이 윙크하십시오 하나 둘 셋 근데 확실히 채연언니가 한번 해봐서 그런지 너무 잘하더라구요 그리고 약간 연습할때도 그게 있어요 멘트 하나하나 이제 어감 뭐라야되지 그 억양을 어떻게 줄지 여러가지 해보고 정하고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더라구요 되게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발음이 너무 좋아요 와우 최고의 칭찬입니다 발음이 너무 좋아요 평소에는 안그러거든요 아시죠? 평소에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그냥 신경 안쓰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구요 하나하나 다 들리고 저는 뭐라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겠던데 제가 얘기하는거 들으면 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채연언니가 오늘 다연이가 첫번째였는데 평소에도 말을 되게 잘하다보니까 아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지 약간 아 뺏기는거 아니야? 막 이런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거 오늘 너무너무 잘하더라구요 여기서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앞으로 또 빈자리를 채우러 가고싶네요 응 언제든 눌러주세요 스페셜 MC로 욕심내 빨리 욕심내 어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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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앞으로 빈자리를 채우러 가고싶습니다 많이많이 불러주세요 많이많이 불러주세요 많이많이 불러주세요 친구강쥐 단어가 너무 귀엽지않아요? 친구강쥐 강쥐 오늘 고양이의 날이래 아 그래요? 고양이 부... 오늘 언니들 TMI 있어요? 저 있어요 제가 콜드블루를 시켰어요 근데 아메리카노랑 콜드블루랑 헷갈린거에요 더... 제가 잘 먹는 거를 더 좀 덜 쉬고 덜 쓴게 아메리카노라인데 콜드블루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거의 물탄 한약이었어요 진짜 아까 봤죠 반응 으잇 뭐야 뭐야 커피를 마시는데 거의 으잇 약 먹는듯이 먹는거에요 너희가 진짜 거의 다 남겼습니다 아까워 응 죄송해요 저메추 저메추 저메추? 언니가 해주세요 저메추 저메추? 뭐할래? 저메추? 언니 뭐 먹고싶어요? 나 왜 근데 항상 저메추란 얘기를 했으면 쭈꾸미밖에 생각이 안나지? 야식 아니에요 왜 쭈꾸미 생각밖에 안나지? 지금 먹고 싶은 걸 얘기해주세요 쭈꾸미 지금은 고기 먹고싶어요 오우 오우 좋죠 삼겹살 저는 초밥 또 아니면 돈까스 돈까스 네 그런 이유 너무 먹고싶습니다 응 저메추는 삼겹살로 하고 언니 TMI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제 TMI는 뭐가 있죠? 제 TMI는 뭐가있어요? 언니? 응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머리카락 근데 이게 베이지로 했는데 약간 그레이 같지 않아요? 여기가 좀 더 밝고 금발 같기도 하고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오늘 점을 보여드렸어요 아 그리고 점을 아 그리고 원래는 세 개를 다 강도했었는데 오늘 하나만 아 그런데 가려졌네 가려졌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초코집 하나 응 수박씨 수박씨요? 톡 오케이 오케이 오늘 브이앱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트 강지 더쇼 MC 우리 채연언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간간이 저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오늘 덧쇼부터 이렇게 브이앱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블리언 사랑해요 조만간 또 봅시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쳐와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이블리언니였습니다 새나지였습니다 안녕 안녕 하트 강지 안녕 안녕